두 번째 섹션, 객체지향 언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C와 공통적인 부분 문법들은 일단 패스를 했고요. 객체지향 관련된 문법을 위주로 그리고 코드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클래스. 클래스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건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코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기록을 해줍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구현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은 코드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구성되는 건 이제 멤버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 멤버는 변수와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와 변수를 보면은 메소드는 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클이라는 클래스 안에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멤버 메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필기에도 나온 적이 있고 실기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본 출력 메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트 메소드는 출력만 하고요. 뒤에 L, N이 붙으면 줄바꿈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라고 하면 C언어처럼 서식에 의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근 제한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퍼블릭과 디폴트, 프로텍티드,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존재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접근 수준이 퍼블릭 그리고 각각의 패키지가 서로 접근을 불가능하게끔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디폴트고요. 디폴트는 생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끼리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게 프로텍티드, 그리고 상속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는 내 클래스 안에서만 쓰고 싶다. 라고 하면 프라이베이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코드를 보면 변수 또는 메소드 앞에 프라이베이트, 퍼블릭 이런 형식으로 접근 제한자가 적혀있는 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부분은 아 이거 디폴트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인스턴스 객체와 인스턴스에 대한 특징을 앞 강의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어떤 클래스로 인에서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new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요. 해당 클래스 명 뒤에 메소드 호출하듯이 괄호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해당 인스턴스의 멤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점을 이용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멤버 변수는 클래스 내부에 생성이 되는 변수고요. 클래스 내부에 별도에 생성된 메소드 안에 생성되어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variable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 안에 펑션 메소드랑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소드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별도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변수들은 이런 것들이요. 이쪽에 있는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별도의 지역이 없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런 변수들은 멤버 변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멤버 변수는 오른쪽에 주석을 보시면 인스턴스와 클래스로 나뉘고 있어요. 지역 변수도 매개변수, 정수형 변수, 참조형 변수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멤버 변수 중에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유한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인스턴스마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스턴스가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클래스 변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마다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별도로 생성할 때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아래쪽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 코드를 보시고 어떤 게 클래스 변수다 어떤 게 인스턴스 변수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static이 붙어있는 이 cnt 변수는 이거는 클래스마다 하나씩 있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py랑 radius 같은 경우에는 static이 안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있는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나머지도 볼게요. 다음은 생성자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볼 때 new 키워드가 붙어있으면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오른쪽에 클래스 명과 똑같은 메소드 호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클래스 명과 똑같이 생겼어요. 위쪽에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 명이 서클인데 서클이라는 메소드 명이 있죠.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생성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름에 걸맞게 이 메소드는 별도로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만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성자 메소드는 앞쪽에 보이드라든지 인트라든지 이런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생성자 메소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생성자 메소드가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가지 있는 게 보이시죠. 생성자 메소드뿐 아니라 메소드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형태의 메소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매개변수의 개수나 타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아 지금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바에서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 오버로딩 적혀있죠. 제가 코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C1에는 서클 호출하면서 생성하면서 5.0이라는 값을 실수죠. 실수 값을 인수로 넘겨주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인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C1에서는 더블 레디우스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놈이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매개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이놈이 호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C1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C2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생성자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보시면 C1, C2, C3 해가지고 총 세 가지의 변수가 각각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C1, C2, C3에 대한 인스턴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써클 타입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 세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지금 C1이고요. C2고 C3입니다. 변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놓고 New Circle 5.0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New Circle 5.0이라는 거는 서클 타입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좀 크게 한 게 낫겠죠? 이게 이제 New Circle 해서 생성된 개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PI Radius 이거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얘는 인스턴스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록을 해놓을게요. PI죠. 그 다음에 여기가 Radius예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자체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뿐이지 이 인스턴스의 이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인스턴스 자체를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죠? C1에다가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C1이 요 놈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아래쪽에 StaticInt StaticInt 란 애가 있잖아요. 그럼 이 C&T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 인스턴스들 바깥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요기가 C&T인 거예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5.0이라는 값을 넘겨줬으니까 이 써클 생성자 메소드에 5.0이 도착을 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봅니다. This.radius 는 Radiu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is 라고 써있으면 멤버 변수를 의미합니다. 멤버 변수 중의 Radius 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죠. 요거예요. 요기에다가 방금 입력받은 Radius 값 5.0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어떻게 되죠? 같은 멤버 변수인 C&T 값을 1 증가시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T 값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이 1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 0이었죠. 이 0이 1 증가돼서 1로 바뀝니다. 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몇 번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1이니까 1번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로 다시 넘어와야죠. 또 Circle 인스턴스가 생성되는데 이번에는 4.0이네요. 여기가 4.0이 도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객체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그리구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도 파이가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Radius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C&T가 또 생기진 않습니다. C&T는 이미 이쪽 위에서 언급하는 순간 발생을 했구요. 얘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최초 한번 생성되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만 생성되면 그 이후로는 쭉 유지를 합니다. 자 코드 진행은 계속 해야겠죠. 생성이 됐구요. 이제 C2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죠. 앞으로 C2에는 이 인스턴스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죠. Radius 값을 멤버 변수 Radius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0이 여기 입력받은 4.0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얘가 4.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T가 증가를 해요. C&T 증가는 애초에 1이었는데 이제 2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2번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객체가 하나 더 생성이 되고 객체 안에 멤버 변수가 생성이 되구요. 정확하게는 인스턴스 변수죠. 그리고 클래스 변수는 이미 존재하니까 가만 놔둘 거구요. 이 상태에서 C3에 할당이 되고 있는 거니까 C3은 앞으로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구요. 포인트처럼 자 그 다음에 6.0이 이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6.0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C&T++ 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될 테니까 얘는 3으로 바뀔 거고 3번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인스턴스 변수는 지금 모든 인스턴스에 각각 존재를 하지만 스태틱이 붙어있는 클래스 변수는 별도로 하나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티드 크리에이티드 언더바 CNT라고 해서 C1에 있는 요 메소드를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CNT 값을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멤버 변수 CNT 값을 쓰고 있는데 멤버 변수 CNT는 클래스 변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지만 요거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요게 생성이 될 때 CNT 값은 1이었지만 그 이후에 생성된 애들이 계속 요 CNT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넘어가세요. 자 객체제한 기술 적용을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속인데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에요. 상위 클래스의 멤버를 하위 클래스가 쓸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익스텐지 키워드를 사용하면 금방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마찬가지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에스프레소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에스프레소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아메리카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를 상속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에스프레소라는 이 변수를 이 아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레시피라는 메소드 역시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레시피라는 메소드를 또 정의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이름에 이렇게 되면 이 레시피를 욕을 쓰는 게 아니라 욕을 쓰게 돼요.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드를 다시 덮어 씌웠다. 재정의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에스프레소 인스턴스에서는 에스프레소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아메리카노 인스턴스에서는 에스프레소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물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이제 상속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업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위 객체와 하위 객체 또는 상위 참조형 변수와 하위 참조형 변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상위 객체를 상위 참조형 변수에 할당하는 거 문제 안됩니다. 하위 객체를 하위 참조형 변수에 할당하는 거 역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크로스가 될 때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상위 객체라는 건 자동차로 봤을 때 수동운전 기능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이제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 플러스 자동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위는 수동만 가능하고 하위는 자동 가능한데 상위 객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수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참조형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참조 변수를 운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위 참조형 변수는 수동운전자예요. 하위 참조형 변수는 자동운전자죠. 정확하게는 수동과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수동운전자가 수동 자동차에 타서 운전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수동과 자동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수동과 자동 기능이 있는 자동차에 타는 건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대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동과 자동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수동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운전을 할 수 있는 애가 자동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오류라고 합니다. 자동운전을 할 수 있는 애가 자동운전 기능이 없는 차에 탔기 때문에 이 자동운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류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동운전자가 수동과 자동이 가능한 차에 탑승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동운전자는 수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서 수동운전만 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자동운전을 못하는 상태지만 자동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탔는데 자동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자동기능이 있는데 운전자가 자동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니라 업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멤버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코드로 다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주석도 적혀있거니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이 코드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슈퍼 오브젝트와 서브 오브젝트 있는데 슈퍼가 상위고 서브가 하위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상위 참조 변수예요. 지금 상위 참조 변수고 하위 객체를 할당한 겁니다. 자 요게 그래서 업캐스팅인 거죠. 상위 변수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업캐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b.paint 요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b라는 거는 슈퍼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죠. 슈퍼 오브젝트에 있는 페인트를 호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로 넘어가겠죠. 이 부분으로요. 자 그래서 페인트 메소드를 수행하려고 봤더니 이 페인트 메소드가 요기 아래쪽에 보시면 오버라이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수행되는 게 아니라 하위 클래스의 페인트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수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요게 내부에 있는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슈퍼 점 드로우라고 내여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드로우가 아닐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슈퍼라는 키워드 없이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드로우가 실행되는 거예요. 위쪽에도 드로우가 있지만 위쪽에 있는 멤버를 상속 받아서 이 아래쪽에서 똑같이 드로우라는 이름을 써서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수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수행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드로우 메소드가 수행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로우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어? 이것도 아래쪽에 보면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슈퍼라고 해서 위쪽 걸 수행하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드로우 메소드가 수행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요 놈이 수행이 되겠죠. 여기서 드로우를 호출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붙인 게 아니죠. 디스를 붙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붙인 상태에서 드로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오버라이딩 된 드로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내려와서 서브 오브젝트가 출력이 되는 형태고요. 자 이 다음에 요거 우리가 방금 수행을 한 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거 수행했으면 이 밑에 것도 당연히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슈퍼 오브젝트가 두 번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슈퍼 오브젝트가 먼저 나오는지 서브 오브젝트가 먼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답을 적어낼 수가 있겠죠. 이쪽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설명을 한 번 듣고 이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질문 게시판도 자주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추상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 추상 클래스인데 추상 메소드라는 거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구현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키워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가 반드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 안 되어 있는 메소드를 전부 구현을 해줘야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추상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요. 추상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소드 명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이 없죠. 구현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쉐이프라는 부분을 서클과 리액탱글 두 가지 클래스가 상속을 받고 이 드로우를 각각 구현을 해주고 있죠. 이 개념이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굳이 추상 클래스를 왜 쓰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하고 상속이 없더라도 이렇게요. 상속이 없더라도 드로우 메소드는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추상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쉽게 말해서 메소드 명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드로우인데 사실 서클 클래스의 드로우라고 하면 드로우 서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드로우 리액탱글 드로우 알리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메소드 명을 각각 기억을 해야 돼요. 서클에서 원을 그릴 때는 이런 메소드를 써야 되고 리액탱글 클래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에서 뭔가를 그릴 때는 다른 메소드 명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데 추상 클래스에서 이렇게 메소드 명을 결정을 해버리면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드로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더 견고하고 일정하게 명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다중상속의 문제점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바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중상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클래스 A를 B, C가 상속받는데요. 클래스 A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B하고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가 이 A를 상속받고 있어요. 근데 B, C를 다시 클래스 D라는 애가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D의 이중상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는 A의 멤버를 쓸 수 있고요. C는 A의 멤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는 A, B, C 세 가지의 멤버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D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의 멤버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자신한테 왔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 입장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다중상속의 이점은 가지는 이런 방식이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의 특징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여야 해요.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추상 메소드고 나머지가 다 정상적인 메소드여도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bstract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extends가 아니라 implement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상속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내용 상속은 기존 클래스의 멤버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 개념을 가지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미 확장되어 있는 클래스의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형성의 개념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쭉 다 나올 거예요. 클래스 구조를 먼저 한번 보죠. 자 인터페이스 커피 인터페이스 쿠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클래스가 있고요. 이 카페 클래스가 커피 인터페이스와 쿠키 인터페이스를 전부 상속을 받고 있어요. 다중 상속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커피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어요. 오브라이딩 해서 자 쿠키도 마찬가지죠. 위쪽에 있던 추상 메소드를 오브라이딩 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독자적인 토크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카페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쿠키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카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페 참조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K라는 현재 인스턴스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요. 쿠키도 먹을 수 있고요.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K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 K에 할당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를 커피 타입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커피는 상위였잖아요. 업캐스팅이 진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카페 인스턴스는 그대로인데 운전자만 커피 전문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쿠키를 먹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바뀜으로써 커피 마시는 기능만 하게 됩니다. 나머지 기능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시기 메소드만 호출 가능하다고 써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K를 X에 담습니다. 이 X가 지금 현재 쿠키 타입이죠. 그러면 커피 마시는 것과 대화하는 게 제한되고요. 쿠키 먹는 것만 가능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기능이 확장되고 추가되고 제정이 되고 하는 형태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이미 여러가지를 확장한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업캐스팅을 하면서 기능을 하나하나 제한시킬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외 처리는 방금 봤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좀 편한 부분이에요. 예외라는 거는 실행 도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법 오류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if인데 거꾸로 fi라고 썼을 경우에는 문법 자체의 오류이기 때문에 실행 자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떤 숫자를 입력해서 그 숫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주는 이런 코딩을 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17 뭐 3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를 입력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입력값이 오는 거죠. 이건 오류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예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을 잘 처리를 해놓는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정보가 잘못됐을 때 그냥 아예 프로그램이 꺼져버리면 그 프로그램 다시는 안 쓰겠죠. 그래서 보통은 로그인 정보가 잘못됐습니다. 비밀번호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외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이렇게 있는데 트라이는 이 트라이 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감지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코드 영역 전체를 트라이로 잡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어떤 파일을 찾아야 된다든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 등을 트라이 코드 안에 트라이 블록 안에 포함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캐치라고 불리는 영역에 있는 코드가 수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을 하고 싶은 부분은 파이널리 영역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스레드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레드는 개념을 본다기보다 문법을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스레드 개념 자체를 복잡하게 내기에는 문제의 지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레드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둘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아니면 러네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짝대기는 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붙인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좀 볼 거예요. 아래쪽에 일단은 스레드 클래스 상속을 통한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스레드 클래스가 상속이 되고 있어요. 스레드 클래스는 이미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만 받으면 돼요. 자 그래놓고 run 메소드를 재정의 오버라이딩 하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똑같이 인스턴스 생성하고요. 그냥 a.start 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타트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았지만 스레드에 존재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고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하시는데 위쪽에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runAble 인터페이스 상속을 통해서 스레드를 구현하는 겁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다르죠? runAble 받고 있고요. 이 run 부분을 재정의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래쪽이 다릅니다. 보세요. 위쪽에서는 박스 클래스를 통해서 박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형태였지만 여기서는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스레드 객체에 박스 인스턴스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T. 스타트를 하죠. 이 구현부가 선언부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스레드가 붙어있고 여기가 빈칸이다. 그러면 어 뉴 박스겠구나. 또는 여기에 인플리멘츠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런웨이블을 지금 상속받고 있는 거니까 런웨이블이 인터페이스니까 익스텐지가 아니라 인플리멘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문법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객체지향 코드 문법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여기 멀티 스레딩 또는 스레드 상태 전의 이 항목들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것까지 해서 공부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